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야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 저는 만약에 내가 서른 살인데 5천만 원 정도 모아 하면 그 사람은 정말 돈을 잘 모은 사람이다. 아니다. 이제 이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내가 생각에는 5천만 원 정도 갖고 있다 했을 때는 이 사람 그래도 정말 열심히 살아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주변에 있던 서른 살의 사회 초년생 분들이 과연 그 시기에 5천만 원을 모았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사례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24일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부모님께서는 무조건 월 100만 원은 적금을 들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강제적으로 월 100만 원을 모았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돈을 모아서 거의 3천만 원 정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돈은 제가 결혼을 할 때 결혼 비용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저희 시 부모님께서도 신혼 때부터 돈을 모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당시에 저와 남편은 맞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제가 버는 돈은 모두 적금을 넣었습니다. 제 월급이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그래도 한 150만 원 정도는 꼬박꼬박 이렇게 월급을 적금을 했더니 거의 3년 정도가 되니까 5천만 원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저희는 첫 집을 마련할 때 이렇게 보태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정말 쉬웠냐라고 보면 정말 힘들었어요. 우선 저는 처음에는 결혼을 하면 남편이랑 외식도 많이 하고 예쁜 옷도 사 있고 그런 걸 상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제가 버는 돈을 다 적금을 들어야 하다 보니까 그걸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냉장고 파먹기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항상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우리 집에 있는 냉장고가 열심히 파먹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거의 계속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을 해먹었습니다. 거의 집밥을 해먹었고 외식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시댁에 자주 갔어요. 시댁에 자주 갔던 이유가 시부모님을 뵈러 간 이유도 있었지만 항상 어머니께서 밥을 해주셨고요. 일주일치 반찬을 싸주셨어요. 그걸 이제 갖고 오기 위해서 자주 이렇게 들렸습니다. 저와 남편은 옷을 거의 사죠. 제가 옷이나 그런 것들을 사게 되면 그만큼 적금을 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소비를 되게 제한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월 150만 원 제가 30 정도의 나이가 됐을 때 오늘 모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일찍 직장 생활을 또 시작을 했고 결혼도 해서 맞벌이였기 때문에 그 30살이라는 나이에 5천만 원 정도를 모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쉬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더 힘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만약에 지금 나이가 30인데 이 사람이 5천만 원도 없다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열심히 산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개인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지금 당장에 모은 돈보다는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이 사람에 대한 그 가치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지 안정적인 직장을 갖기 위해서 대학교 4학년 때 휴학을 하고 공부를 해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 월급이었지만 저는 그것에 또 만족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일찍 직장 생활을 하고 돈을 모았기 때문에 저는 30살의 나이에 5천만 원이 가능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잖아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그런 직장에 갈 수 있지만 더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 내가 월급을 더 많이 받는 곳에 또 가기 위해서 그 스펙을 쌓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시간도 많이 들지만 내가 돈은 벌지 않는데 계속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대출을 또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서른이 되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장 모은 돈은 없고 내 통장에는 마이너스 대출만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열심히 해온 대로 해온 만큼 그 성과가 나서 정말 좋은 대기업에 취직을 했고 매월 더 많은 돈을 번다고 했을 때 그 가치를 이 서른살에 5천만 원을 모은 것과 또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 사람이 더 많은 수익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케이스는 요즘에는 대학 학비를 냈대. 저는 정말 운이 좋게도 부모님께서 대학 학비를 다 내주셨지만 많은 분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학자금 대출을 받게 되면 정말 20살, 갓 신입생인 시절부터 그 어린 나이에 빚을 갖고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정말 내가 취직을 하기 전부터 빚이 있는 셈이에요. 취직을 어떻게든 하게 되더라도 그 빚을 갚는 데 돈이 다 쓰이기 때문에 돈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분들이 서른에 됐을 때 5천만 원이 없다고 했을 때 그분을 또 열심히 살지 않았다고 우리가 탈자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서른에 5천을 모아야 된다. 아니면 1억을 모아야 된다. 이런 인류적인 기준으로 그런 사람을 저는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돈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가치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이 사람이 정말 미래에도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만큼 열정이 있는 사람인지 그 가치를 보는 데 집중을 해야지 단순히 이 돈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서른 살이고 정말 5천만 원 정도의 돈을 모았다 하더라도 이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도 정말 그 다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돈을 굴릴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5천만 원을 고스란히 통장에 딱 넣어둘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간이 갈수록 이 돈에 대한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분은 5천만 원을 갖고 있더라도 이 돈을 굴리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오를 수 있는 그런 자산에 투자를 해서 계속적으로 돈을 굴리게 되면 정말 5년 뒤, 10년 뒤가 됐을 때는 이걸 그냥 통장에만 넣어둔 사람과는 정말 극과 극의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우리가 돈을 모은다 이 관점으로 봐야 될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우리가 돈을 잘 굴릴 수 있는지 이런 방법을 가질 수 있느냐의 관점으로도 좀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서른 살에 5천만 원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저희 소취인님들의 생각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저는 나이가 어릴수록 더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최근에 자산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 자산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고 이렇게 이 시장을 떠나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시기는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곳을 떠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꾸준히 공부를 하고 시드머니를 모으는 사람은 결국 누구보다 그 기회를 빠르게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어떻게든지 내가 가질 수 있는 그 시드머니를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제가 만났던 지인분 같은 경우에도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시드머니를 많이 모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야지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돈을 많이 버는 전문직 분들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돈을 많이 못 모으는 분도 많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소비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정도 벌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로 써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쓰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돈을 모으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만큼 돈을 많이 벌지 못하더라도 정말 소비를 제한하고 아끼는 분들은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분과 그렇지 못한 분의 격차가 크지 않지만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쌓이고 쌓이면 이 격차가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나중에 좋은 자산에 투자를 하기 좋은 시기가 왔다고 했을 때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시드머니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자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돈이 없으면 그런 기회를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는 어떻게든지 돈을 적게 쓰면서 돈을 많이 모으는 게 가장 시드머니를 빨리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또 이런 부분들 시드머니를 많이 모으는 방법들 어떻게 하면 자산에 잘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영상으로 많이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